오늘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전완근, 종아리, 풀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랑 스쿼트는 따로 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 짬이 날 때 조금씩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쉬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 스쿼트는 오늘 약간 중심이 앞으로 흐르지 않는데 집중을 하면서 일어날 때 힘쓰는 방향을 더 신경 써서 일어나봤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적용을 해보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이 들수록 스트렝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쇼츠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 채널을 봐주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훈련을 한번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알려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혹은 젊으신 분 중에 스쿼트를 하면 무릎에 힘이 빠진다거나 혹은 무릎이 아프다 또는 앉았다 일어났다 자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의자를 갖고 스쿼트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자에 놓고 내가 의자에 앉는 겁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시 앞으로 살짝 싣고 다시 그 다음에 엉덩이부터 뜨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다음에 다시 의자에 앉아주고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고 이런 간단한 동작을 이용해서 무릎이 아프지 않게 그리고 스쿼트 동작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진다면 의자를 빼고 하거나 의자의 높이를 살짝 더 낮춰도 되고 또는 의자가 너무 낮다면 의자 밑에 책을 깔아놓고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제 어머니한테 한번 해봤었는데 무릎이 원래 스쿼트를 할 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동작은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해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게 익숙해진다면 다음에 좀 더 맨몸으로 앉는 것도 비슷한 패턴으로 앉아도 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다가 또 막 덤벨도 잡고 그냥 하다가 이제 바벨로 넘어가면 더 좋게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마네안 데드 패턴, 데드리프트 밴드 패턴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힙을 뒤로 빼는 느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운동신경이 많이 좋아지고 몸의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한다면 벽에 살짝 손을 딛고 한 다리로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싱글 레그 맨몸 데드리프트를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렉풀을 가볍게 알려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높이를 낮춰가는 것 이런 것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쿼트는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도 데드리프트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대로만 배운다면, 제대로만 알려드린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70대가 됐든 80대가 됐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운동 강도를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만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고도 한다면 훨씬 더 뭔가 활기도 차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좀 더 건강하게 나머지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분들이 이런 분들은 프레스를 가볍게 덤벨로 아니면 집에서 한다면 500ml 물병 갖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어깨로 위로 밀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손으로 머리 끝까지 천장에 닿게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팔 자체가 머리 위로 잘 안 올라가집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철봉에 턱걸이에 오래 매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동 범위가 만들게 되면은 그냥 쉽게 손도 올라가고 또 어깨가 아프다, 팔을 아파서 어깨 머리 위로 손을 못 든다 했던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를 했을 뿐인데도 어깨의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을 쓰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신체의 기본 패턴 앉았다 일어나고 이 몸을 밴드하고 몸을 앞으로 밀고 머리 위로 드는 이런 기본 패턴만 알려드리더라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어느 일정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속근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속근이 줄어들면 내가 이 발을 디디는 순발력 예를 들어서 뭐 스테퍼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질주하는 그런 근육들이 약해져서 넘어져 살짝 뭔가 조금 짜그만한 거에 발을 걸리더라도 넘어져서 골절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골절이 일어난다면 혹시나 그게 심해서 뭐 수술까지 간다면 수술을 하게 되고 뭐 하면 다리 근육이 다 빠지게 될 거고 또 그분은 운동을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복하는 데도 더 오래 걸리고 따라서 앞으로 걷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훈련을 통해서 이런 몸이 순발력 있게 발이 이런 작은 거에서는 쉽게 몸이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어머니도 그런데 골다공증이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이런 중량 운동이다. 무거운 무게를 내 몸으로 받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부모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